수연아! 수연아! 형수님! 기다려주세요. 나 혼자 와요. 해볼게요. 뒤로! 뒤로! 이거 지훈이만! 지훈이만 한 번 해볼게요.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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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. 사진 찍어. 사진 찍어요. 사진 찍어요. 빨리 메이킹 찍으세요. 지금 제가 얼마나 인기 많은지. 자! 자! 출발! 사진 찍어요. 자, 출발! 우와! 다 잡고 가볼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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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라인 먼저 잡읍시다. 아! 아! 죄송합니다. 아! 아! 큰일 났다 이거. 다 잡고 가볼게. 아! 큰일 났다 이거. 아! 연습할 팔도 없으면, 저기. 어디? 저거 어디 비치uhan? 아! 저 저기. 어디. 퍼트 한다고 하죠. 아! 저기 한강에 보이는. 저 팔에 넣으면 되겠네요. 나도 그냥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야. 우리 오늘 진짜 잘 맞는 한 친구 했지 않았어? 이럴 때는 휴자기 하이팟 한번 해줘야? 그윽 하고 어.. 그 색상 넘어있는거 먼저 지연이가 이렇게 손을 내리게 아.. 진짜 힘들지.. 괜찮아요? 제가 먼저 내리면, 만약에 그럼 니가 먼저 내면 괜찮아요? 네 시원하게 하이팟 한번 해가지고 커트! 어, 괜찮아? 들어올게요. 그냥, 그냥, 그냥. 약간 놀란 거 같아. 예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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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다리가 더. 네. 아악! 아악! 왜 웃어요? 왜 웃어요? 왜 웃어요? 아, 이제 넘어진 이후에 지영이 여보세요? 괜찮아요? 네. 왜 그쪽이... 죽은 우리 엄마 머리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? 네? 안녕! 어, 빨리. 지영이 먼저, 먼저 퇴근. 가볼까요? 안녕! 방송 욕심 때문에! 제일 먼저 퇴근! 고생이 형!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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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이데이 감사합니다.